이번 정상공동성명에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라는 게 선언됐는데 어떤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제 오늘자 외신 보도를 좀 봤는데 나토만큼 강력한 어떤 기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문가의 평도 있던데. 안보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나토. 그것보다 안보와 경제를 가지고 있는 한미일 협력체가 어찌 보면 더 포괄적으로 강하다.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중국이 명시된 부분. 야권 쪽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비판하기도 하던데. 외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이해를 하면 비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교는 덧셈입니다. 즉 우리가 한미일 간의 튼튼한 외교적 기반을 가지고 우리의 외교적 자산이 커지면 한중 간의 관계도 잘할 수 있고 한중 간에도 이미 최근에 외교장 간 회담도 있었고 지금 물밑에서 또 다른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중국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상호 존재에 기반해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좀 위로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위로를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저희가 워싱턴에 도착하니까 당초 예정에는 없었는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데 대한 위로와 또 본인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오래 통화를 했고. 그 다음날 한미 양자회담을 할 때도 원래 두 분이 와서 회담을 해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만 묶는 캠프 데이비드의 산장이 있습니다. 이름이 아스펜 러치인데 아스펜 러치의 속속들이 내밀한 곳까지 보여주면서 두 분이 20분 이상 오시질 않아서 저희는 회담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 대통령을 위로하고. 사실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정상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 현안이나 이슈를 협상해서는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누구인지 어떠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이제 뒤로 하고 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인간적인 신뢰가 한층 더 깊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얘기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쓴 걸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실장님께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좀 엄하시지만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자식들에 대해서 애정을 쏟았던 그런 아버지다.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본인이 정치를 해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